진짜 이제 저희 가야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네요 여기 앞집이 짱이다 진짜 맘 같아서는 진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아 위험할까 하고 내려가지 못하겠고 정말 여러분 신나세요? 예! 저기 계신 분들도 신나세요? 예!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위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? 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배경이랑 해서 무대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 역사 깊고 행복한 축제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은지 언니까지 같이 와서 이 축제를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너무 같이 잘 놀아준다 그러니까 원래 축제는 같이 즐겨야 또 재밌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축제가 또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끝까지 또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연휴 동안 또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차 조심하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뒤에 또 멋있는 분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저희 또 저희의 곡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연습 한번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습부장님 아 연습부장님 연습부장님 안녕하세요 연습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곡은 일도없어라는 곡인데요 한번 원 투 쓰리 하면 일도없어 같이 외쳐볼게요 자 원 투 아니야 아니야 원 투까지 밖에 안했어요 이러면 안되고 원 투 쓰리 와우 좋은데 일도없어 노래 다들 아시죠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? 좀 애매했죠 네 음을 안 알려주셨어요 음이 아 그 일도 좀 무서워요 살짝 제가 너무 흥분했어 뒤에서 듣는데 아 원 투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예쁜 버전으로 여러분의 음을 알려주시고 시절한 게 예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등 약간 이런 사운드가 늘 나오면 일도없어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등 원 투 트레이 일 도없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? 저희 네 명이서 다 마이크를 건네면 일도없어 해 주시면 되고 반응이 너무 좋으면 저희가 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보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APK입니다 감사합니다 렛츠 고 엥 권리 엥 função 엥 삭 파